이번 영상은 18번째 캐릭터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뽑기는 대폭 쏘기로 하고 있습니다. 블랙스터 15개, 카데나 4개, 비숍 2개, 제논 1개, 불독 1개, 다크나이트 2개, 아크 1개, 호영 2개, 바이퍼 1개 해서 29개입니다.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되죠.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? 좀 중요한데 말이죠. 쓰리, 투, 원. 7번, 행운의 숫자인데요. 1, 2, 3 아아 제논이야. 아 제노 어떡하니.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확률을 뚫고 추노님의 제노님 나오고 말았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